아냐 하면서 왜 내 맘속에 논통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모의 관련 그녀의 전화가 난 왜 이리로 설레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채 여자 땜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난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 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해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 난 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 난 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 난 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